앨범 다 받으셨어요? 네 드디어 받았대요 이거 치워야 되는데 이거 치워야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주로 가야돼 사람들이 저희가 빨리 만나고 보기 위해서 싸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번 나오세요 4번 빨리 나오게요 뒤로 주시고요 이쪽으로 주시시면 되세요 한번 쓰셔도 돼요 한번 쓰셔도 돼요 너무 괜찮으세요 근데 준비한 건 근데 준비한 건 저희도 앨범을 아직 못 봤어요 저희가 흥미롭게 본다면 지금 실물 처음 접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 2장씩만 있죠 네 예뻐서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준비해놨던 얘기들 또 못했어 네가 웃을 땐 온 세상이 그대로 멈춰 그 입술로 내 이름을 부릴 때면 나에게만 나에게만 들리는 다음말 나를 사랑한다고 beautiful day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beautiful love beautiful day beautiful day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더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네가 예뻤어 난 예뻐 그걸로 됐어 난 이미 알고 있어 예쁜 너에 대해서 날 향한 진심을 편하게 꺼내도 나라는 비행기로 탈 수 있는 Passport 우린 하늘 위로 날게 돼 First Class 티켓 넌 편하게 앉게 돼 넌 그저 편하게 안겨 너만의 파이브 Get it? 넌 나를 안게 돼 It ain't hard to tell 아주 보면 나는 자꾸 웃음이 나 새삼스레 네가 더 예뻐서 너를 안고 싶었어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더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기존에는 아무 의미 없었지 그 어떤 일도 숨 막히는 삶의 박장 더 밀리고 웃기지도 않았었지 Comedy도 나를 떠미던 파도에 오적거리던 난 팔은 채로 그저 표류하던 나를 뱉어 너의 두 눈이 나의 나침반이 돼 그때로 너에게 노래져 가며 새로운 나를 바라봐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 Cut it down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Love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더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네가 예뻤어 Yeah 너의 사랑이 시작된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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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많이 찍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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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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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래 기다리셨던 앨범이 드디어 나왔고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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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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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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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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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되게 소름돋았어 괜찮아요 그래! 너 되게 바빠야지 아 죽는 날 울면 어떡해? 맞아 이렇게 기쁜 날 오늘이 슬픈 날이야?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은 슬픈 날이에요 저희가 되게 힘들게 이번 날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가수 되고 싶은데 네! 바로 그런 가수에요 아 가수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죠? 어디 가요? 네 여러분 저희 1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기술 트로피 여러분이 저희 최고의 상위에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희 최고의 상위에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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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쁜 날판이야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서 그런거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늘 고마운 거 알죠 저희 스텔라가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소식할 수 있는거에요 알죠? 네 노래방 가서 100번 부릅시다 스텔라마 노래방 가서 우리 100번 불러요 아! 노래방 가서 100번 불러요 하하하하 나도 노래방 가서 근데 노래가 잘했을 때 몇 점 다 하네요 아니요! 그건 쉬워요! 프로듀서 마무리를 지우라고 하네요 아 네 근데 진짜 여러분이 너무 착하고 싶고 저희가 참 마을을 못 해드리지만 참 사정도 그렇고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서 못 해드려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진짜 오히려 저희 더 생각해서 기절해주시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저희가 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되요 감사합니다 일단 올 거에요 네 한 번 봐봐요 태현이 이렇게 번을 봐봐요 수고사 수고사 이랬는데 이렇게 안 잡히면 오빠가 어떻게 됐느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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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iche니가 아니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네 시간이 늦었어요 특히 여자분들도 더 조심히 들어가고요 남자분들도 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집에 반려들어가세요 귀여워 집에 가서 이거 추천볼게요 아 맞아 귀여워 귀여워 우우 아 진짜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엄마한테 힘께나서 주로 앉아도록 하세요 얘 딸까지 우연하고 앉아도 지금 이 글씨는 다 기억할 거예요 지금 오늘 이기고 하하핫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귀여워 안돼 아 진짜 우리 오늘 예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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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도 예뻐 항상 항상 예뻐요 언니도 예뻐요 네 저 진짜 예쁜 때면 예쁘다 해주는 거군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조심히 가요 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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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